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민 관련 단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후 만리부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한 노래방 주류면허 승인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결국 시의회가 면허 발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2024 LA 오토쇼에서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 모델들이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 4건의 형사사건에 기소됐었는데요. 다음 주 선고 예정이던 사건의 법원 형량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입마금돈 사건을 맡고 있는 뉴욕 메네튼 형사법원의 후한 머천 반사가 형량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마금돈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건네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올해 5월 배심원들이 기소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편결을 내렸고 다음 주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연기된 겁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이 요구한 기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현직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머천 반사는 이를 받아들여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 다음 달 상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등 3건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단계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배심원 편결까지 마무리된 입마금돈 재판마저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향하던 4건의 형사사건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빈곤층이나 극빈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월페어 혜택도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푸드 스탬프, 무료 헬스케어, 공공주택 보조 등 모든 월페어 혜택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월페어 혜택을 허용하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도난당하는 셈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어 전면 금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 자금으로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인 월페어 혜택은 현재도 합법 거주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지만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불법 체류 신분이면 봉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현 행정부는 끔찍한 권한 남용으로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씩의 월페어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난하고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월페어 혜택 제공을 셧다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빈곤층과 극빈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월페어에는 대표적인 식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와 섹션 에이스로 불리는 렌트위 바우처 보조, 메디케이드와 같은 무료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케어는 공식적으로는 월페어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 혜택 금지에서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페어 혜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푸드 스탬프는 현재 미 전역에서 4,200만 명이나 1인당 월평균 211달러씩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한 해 1,12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LA시는 불법 체류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이민 관련 단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관련 단속은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까지 그랬듯 주민들을 위한 치안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공포로 범죄 관련 신고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범죄를 목격했거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셰리프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 관련 신고자에 대해 절대 체류 신분 등 이민 정보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나 국장은 범죄 감소와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할 구역 내 30% 이상은 이민자 커뮤니티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연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하철에서 10대 청소년들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21일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2명의 16세 소년이 각각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박스커터 칼과 주머니 칼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피해 청소년은 얼굴과 팔을 칼에 베었습니다. 16세 피해자 이스라엘 바스케스는 어제 오전 9시경 학교에 가기 위해 친구와 함께 퀸즈 코로나 플라자 103 스트릿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칼을 휘둘렀습니다. 당국은 16세 피해자 이스라엘이 왼쪽 팔 두 곳과 등의 한 곳, 왼쪽 얼굴 등 칼에 총 4차례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즉시 도주했으며 피해자 이스라엘은 인근에 위치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퀸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뒤 브롱스 174 스트릿 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16세 소녀가 3명의 여성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 소녀는 오후 2시 50분경 2번과 5번 열차의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가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3명의 가해 여성들 중 1명이 박스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귀, 목과 양팔을 칼로 그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들은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인근에 위치한 자코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날 타임스케어에서도 17세 소년이 무임 승차를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려던 교통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은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얼굴을 발로 차 상처를 입혔으며 가해 청소년은 구금됐습니다. 이유 없이 시민들을 공격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면서 뉴욕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파세데나 지역 버스 정류장에서 12살 소녀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세데나 경찰국에 따르면 21 오전 7시 25분쯤 300 노슬레이크 에비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12살 소녀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이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소녀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더듬고 도주한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소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용의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단서가 없어 당시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나 차량 대시캠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말리부 지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15분 말리부 지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LA 카운티 말리부 지역 북쪽으로 약 4.4마일 떨어진 곳으로 깊이는 약 6마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진으로 미션 힐스, 벤츄라 등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지난 9월 규모 4.7 지진에 이어 3.4 규모의 지진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한 노래방 주류면허 승인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결국 시의회가 면허 발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팔가와 놀맨디 상간에 위치한 노래방 5천 스퀘어 피트 규모 15개 룸이 있는 업소는 오랫동안 주류면허 없이 불법 운영해왔던 곳입니다. 심야 시간대 고성방가와 잦은 소동으로 경찰도 여러 차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LA시 도시계획국이 해당 노래방에 대해 합법적인 주류면허 발급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안건은 상위기관인 커미셔너 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9월 LA도시개발 커미션에서 다시 해당 업소의 주류면허 발급이 커미셔너 3명의 찬성으로 재차 승인됐습니다. 당시 한인 커미셔너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업체가 고용한 컨설턴트의 로비가 영향을 준 결과였습니다. 논란은 겉을 적고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청원 서명이 주민의회에 제출됐고 한인타운 관할 시의원 사무실에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주민회가 뭡니까? 주민회를 만든 목적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주민회에서 어떻게 반대를 했으면 커미션에서 참조해야 되고 일단 많은 시민들이 또 큰 프로를 했으면 참조를 해야죠.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사람들은 라비스터라든지 어떤 컨설턴트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 지역 발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헤더워트 10지구 시의원이 한인타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냈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후 LA 시의회는 안건을 산하 도시개발 소위원회로 다시 이관했고 한인 존리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다시 전체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LA 시의회는 최종적으로 해당 노래방에 대한 주류면허 발급을 출석 시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취소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요. 한인타운이 이민자 커뮤니티 물론 인구도 많고 상권도 많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다 보니까 그동안 이러한 결정에 대한 커뮤니티 인풋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콕팍이나 정말 백인이나 영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지역은 이런 결정이 아예 커뮤니션 가기 전에 다 취소가 되죠. 아니면 조정이 되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민주주의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수도 전력국 LADWP가 가스 누출과 관련해 약 6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LADWP는 썬벨트 발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인해 1,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병에 걸렸다고 주장이 제기된 후 6천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썬벨트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수년 동안 만성 두통 메스까움 등을 유발하는 유독가스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LA 슈피리어 법원에 제기됐고 이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검찰은 LADWP가 적절한 장비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을 판사가 인정하면서 5,989만 2천 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각 원고가 받을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판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4 LA 오토쇼에서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모델은 물론 세계 각국의 친환경 모델들이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롤러코스터 레일처럼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지형을 가뿐히 넘는 자동차 이 모델은 다국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 그룹산하의 최신형 지프인데 험로즈파의 강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오토쇼 현장에 특별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연기관 트럭을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 판매량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라이트닝을 전면에 내세워 전동화 전환 시대에도 확고한 입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전시했는데 무인자동차인 만큼 핸들과 페달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LA오토쇼에는 벤츠나 BMW 같은 독일 프리미엄 제조사들의 참여는 없었지만 대중적인 모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은 자사의 주요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를 함께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 아이디버즈를 탑승해 볼 수 있는 체형 구간도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차 브랜드들과 점유율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들의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일본 브랜드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도요타 그룹은 렉서스 브랜드를 제외한 도요타 브랜드의 최신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도요타는 최신 하이브리드 모델 수소차 등 친환경 모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고 도요타 부스에서는 친환경 모델은 물론 미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내연기관 SUV 모델의 최신 라인업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와 중부지방에서 높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스바루는 오프로드 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해 대자연 느낌이 나는 특별한 부스를 꾸몄고 혼다는 내연기관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SUV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30여개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오토쇼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판매를 중시하면서 친환경 모델을 부각시키는 글로벌 완성차 사업체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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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가 됐습니다. 이번 오토쇼는 다음 달 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스타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개인 동상 세 번째 만장일체 MVP로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사상 초유의 50홈런 50도루 대기록에 다저스 이적 첫해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모든 걸 이룬 오타니 MVP 수상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LA 에인절스 시절이던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MVP 모두 만장일치로 선정된 건 역대 최초이고 지명타자가 MVP에 오른 것도 오타니 가 처음입니다. 아메리카 리그에서는 양키스의 홈런왕 저지가 2년 전 오타니의 1위표 2개를 뺏기면서 놓쳤던 만장일치 MVP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비영리단체를 돕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F 코리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이 47만여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KAF에 따르면 오늘 갈라행사에서 23개 비영리단체에 각각 4만 4천 5백 달러 4개 단체에 각각 3만 4백 9백 2달러 등 총 47만 5,492달러를 수여했습니다. KAF는 2021년 지역사회 각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 나서 지난 3년간 30여개 단체에 100만 달러가 넘는 그랜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창근 엣지마이 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KAF는 10만 달러 이상 기부자를 100명으로 확대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다우먼트 펀드를 조성, 커뮤니티 발전과 복지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추가 시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개의 물체가 공중에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러시아가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미사일 생산시설을 공격한 영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 개발진을 크렘린공으로 불러 성공을 치하했습니다. 개발진은 이 미사일이 유럽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른 고정밀 장거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전략 무기와 효과와 위력이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공은 러시아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s 러시아의 미사일에 러시아가 한층 더 강한 공격으로 응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도 러시아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주일간 도네츠크의 마을 5곳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오빛나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오빛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KBS 뉴스 조오빛입니다.